6월 평가 한국사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1번입니다. 1번은 항상 선사 파트가 나왔고 2번에도 그랬어. 수능에서도 그럴 거예요. 구신청철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미추지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일단 지배자인 군장의 무덤인 고인돌에 관련된 유적이 자료로 나오고 있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을 했더니 어떤 시대죠 여러분? 청동기 시대지. 청동기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골라야 되는데 사실 이번 시험에 선생님의 난이도가 없다고 표현을 한 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으면 이 선택지 사이를 쫙쫙 벌려놨기 때문에 사실 이게 청동기라는 걸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출제를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선사시대랑 관련하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석구란 본존불 앞에서 절하는 승려는 자 석구란 본존불은 통일신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볼 수 없고 국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고려시대 때 유학 교육기관이 국자감이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볼 수 없고 정답은 3번이네.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는 군장, 청동기. 장용영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은 정조가 장용영을 자기의 호위부대로 만들었잖아. 조선시대고. 연등의 팔관에 같은 거 고려시대 때 우리가 봤었던 키워드였죠. 2번 다음 대화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문화의 산으로 오른 것은 고려 인쇄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 데 고려는 인쇄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죠. 목판 인쇄술 그리고 활판 인쇄술까지 나오게 되는데 부처임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아서 만들었던 것은 팔만대장경이고 선생님이 강의 때 했던 얘기 기억나? 팔만대장경보다 더 먼저 유네스코에서 이제 문화의 산으로 등록이 됐던 게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합천 회인사였습니다. 자 관련된 문화의 산은 바로 나오죠 여러분. 5번 팔만대장경판. 임신석이석은 뭐였죠 여러분? 임신년에 석이 돌에다가 새긴다라고 하는 거였지. 신라의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마스터하자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던 오늘날의 공스타그램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니고 혼이강의 역대 극도지도 이거 조선시대고 사신도 고분에다가 그리는 거잖아. 고대파트의 무덤에 그려졌던 그림이고요. 인왕제색도 조선시대입니다. 정답 5번. 3번 가나 시계사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봤더니 광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했대. 고구려의 전성기였죠. 몇 세기였지? 4세기 말. 광개토대왕. 나를 봤더니 신라군이 당군과 연합해서 고구려 왕성을 에어쌓대. 나당 연합군이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는 그 과정 속 7세기의 내용이죠. 1번.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5세기의 내용으로 시계 사이에는 1번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했던 것은 고려 말의 상황이었죠. 1388년.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고 1392년 조선을 건국했지. 이순신이 한산도에 전해서 승리한 거 조선시대고. 윤봉길이 흥커우 공원에서 의궐에 일으켰대. 일제강점기고. 한중연합작전과 관련해서 1930년대 초반일이라고 알려졌죠. 1932년의 일이었어. 저희가 외교단판으로 강덕 6주를 획득한 것은 고려 시기에 누구랑 싸운 거였지? 요나라. 거란족이랑 싸운 거였고. 거란족은 총뼈차? 3차까지 쳐들어왔는데.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건 1차와 3차였고. 그 중에서 1차랑 관련된 내용이 요 내용이었죠. 자 4번. 가왕의 재위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아유 너무 쉽죠 여러분. 모르면은 진짜 안 되지. 4군 육진 지역 개척했고. 농사직설, 전문 육등과 아래 있는 실정산, 자격루까지. 세종대왕의 업적이죠. 세종의 재위기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한 건 여러분. 선생님 조카 이단화도 알아요. 정답은 2번이죠. 정밀병이 일어났다. 이거 개화기 파트의 내용이고. 구조오소경이 설치되었다. 이거 통일신라 신문원과 관련된 내용이네. 헌병경찰제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통치방식 무단통치랑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이고. 강화도조약 1876년에 체결이 되었죠. 고종대. 5번.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였는데. 토지 제도랑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야. 공무를 거둘 수 있는 전지, 때까만 얻을 수 있는 시지가 지급됐대. 무슨 제도? 전시과. 우리가 전근대 파트에서 관리에게 토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가져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월급 대신 거주어드리라고 하는 무슨 제도? 그래서 수조권적인 토지 제도였죠. 이 수조권은 시대별로 부르는 말이 달랐는데 고대에는 관료전, 고려에는 전시과. 그리고 조선에서는 과전법이라고 부른 거야. 고려 시대에 전시과랑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온,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 거 뭐였어요, 여러분? 고려에서는 음병을 주조를 했잖아. 한 개당 600에서 700만 원짜리 되는 음병 고액화폐에 해당되는 것을 주조를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못했고 유통이 부진했었죠.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 때 전쟁이 잦아지게 되면서 이런 외구의 다툼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침략이 많아지게 되면서 비변사가 나중에 상설기구로 바뀌게 되지 골품제를 운영한 것은 신라였고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에서 제정이 되었죠. 어머, 경부고속국도로 건설했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1이었습니다.